EXI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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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EXID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EXID분들은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포즈로 하나 둘 하트로 갈까요? 하트로 왼쪽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우리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가운데 이번에는 강렬한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렬한 포즈 네 강렬한 포즈 어우 좋아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포인트 안무 포즈 혹시 있을까요? Q Q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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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화씨, 하니씨, 솔지씨, 혜린씨 이 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리씨 먼저 왼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유 포즈 하나 둘 셋 어우 걸크러쉬가 뿜뿜합니다 자 이번엔 가운데 한번 보시고요 어 요번에는 섹시 포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시 포즈 하나 둘 셋 어우 섹시하다 좋아요, 이번엔 오른쪽 오른쪽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은 송아트 포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에리씨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정화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화씨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포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정화씨 왼쪽부터 자유 포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 한번 강렬한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하나 둘 셋 아우 좋아요 아우 좋아요 네 좋습니다 오른쪽 오른쪽은 섹시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아 귀엽게 아 섹시 포즈 네 제 도전 한번 괜찮을까요? 귀여운 포즈 하트 포즈 하트 포즈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역시 하트가 참 잘 어울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화씨였고요 다음은 하니씨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니씨도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한번 자 하니씨 왼쪽부터 하니씨 어 자유 포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왼쪽 하나 둘 셋 네 네 좋습니다 가운데 가운데 한번 인싸 포즈 한번 가볼까요? 인싸 포즈 네 아 좋아요 핵인싸 하니씨 네 감사합니다 네 아하하 좋았어요 오른쪽 오른쪽은 어 요번 곡에 맞는 포즈 한번 하나 이제 정해서 부탁드릴게요 미앤유 고개 맞는 포즈 느낌대로 하나 둘 셋 아 네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하니씨였고요 다음은 솔지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지씨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솔지씨 자유 포즈 하나 둘 셋 아 역시 표정이 살아있습니다 솔지씨 네 네 이번에 가운데 가운데 인싸 포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아 있어요 아 약간 느낌 아 인싸 포즈요? 인싸 포즈 인싸 포즈 이런 거 있어요 인싸 포즈 네 하나 둘 셋 아 좋아요 인싸 내가 바로 인싸다 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아 네 좋아요 자 오른쪽 오른쪽은 이번 곡에 맞는 포인트 한부나 네 느낌과는 필대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지씨였고요 네 마지막으로 혜린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유튜브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혜린씨 네 왼쪽 가운데 오른쪽부터 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네 자유 포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유 포즈 하나 둘 셋 아 역시 사랑스럽네요 네 혜린씨도 인싸 포즈 한번 가볼게요 가운데에서 인싸 포즈 내가 바로 핵인싸다 네 느낌대로 플래대로 아 좋아요 아 인싸에요 아 인싸다 아 괜찮습니다 아 아주 좋았어요 자 오른쪽 포즈 오른쪽 보면서 어 이번 곡에 맞는 뭐 섹시나 네 걸크러쉬가 느껴지는 포즈 하나 둘 셋 아 네 좋아요 어 벌써부터 무대가 됩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어 워싱턱 예외환버리려고요 예외환버리려고요 네 예외환버리려고요 워싱턱 하나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